이 저출산의대정원 여러분 사람은 생각하기를 조금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생각한다는 자체가 에너지를 쓰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집단 분위기에 편성하고 관성과 관례에 편성해가지고 남이 좋다 하다 그러면 좋다 카더라 쪽으로 가는 게 있는 거죠 대한민국 사람들은 투자를 하든 의로 문제를 보든 뭐에 집중해야 되는가 하니까 아이들 출산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궁극적으로 인구가 감소할 것이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투자를 할 때도 인구가 감소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문제를 항상 생각해야 되고 의사를 증가시켜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를 생각할 때도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니까 출산율이 낮아지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해맞이 명소였던 정동진이 한순간에 급락한 이유 정동진이 급락했구나 여러분 이 뒷면에 사람 숫자가 줄어드는 게 큰 이유일 겁니다 사람들이 수준이 높아진 것도 있겠지만 사람들 숫자가 줄어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 상권인데 상가 매물이 늘려 있습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지역인데 아파트 상가가 다 비었습니다 분양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다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게 출산율 저하고 굉장히 밀접돼 있는 겁니다 지방 상가의 눈물 상상도 못할 폭망 주변 대학생들도 안 간다는 신촌 상권 권항 신도시 상가 투자 원수한테나 권해라 지인에 맞는 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 숫자가 줄어들고 아이들 숫자가 줄어드는 겁니다 이거는 역전시킬 수가 없습니다 윤 대통령께서 4 플러스 1 계획을 한다 이렇게 뭐 의욕적으로 낮아지는데 애기 더 낫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애기 어떻게 이러면 더 낫겠습니까 앞이 안 보이는데 앞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앞이 안 보이는데 이러면 자식 많이 나가 이러면 잘 키워라 하겠습니까 요건이 추락이야 이러면 교대생들이 다 이러면 그만둔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게 한 분께서 어제 이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의사를 연간 대한민국에서 5천 명 배출합니다 지금 출생인구가 20만 명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23만 명입니다 작년도에 인구 40명당 의사 1명입니다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은 딱 치고 의사 숫 널려 이렇게 할 겁니다 그 의사 숫 늘어난 건 누가 먹여 살릴 건데 난 몰라 이렇게 할 겁니다 아무도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부산도 주요 도시지만 해물 해운대 근처 고층이 아파트 매물이 많습니다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없는 나라입니다 앞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또 다음에는 누가 이런 등장해가 굿을 할지 다음에는 이재명 씨의 등장해 이런 무슨 굿을 할지 뭐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기본사회 굿을 하겠죠 얼마나 또 망가뜨리겠습니까 뻔하죠 예측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죠 이게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리지만 너무나 여러분 적나라하게 한국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TC 총의료비 지출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입니다 p 곱하기 q 곱하기 n입니다 p 의료수가 q 진로 횟수 n 의사수 의료수가가 지금 어떻습니까 낮은 겁니다 낮은데 그동안 한국의 여러분들 의료체계가 TC 총의료비 지출을 늘리지 않고 왜 운영되어 왔습니까 의사들을 더 많이 돌린 겁니다 개원이 더 부진하게 뛰었고 병원에 고용되어 있는 봉지기도 이런 부진하게 뛰었던 겁니다 p는 낮고 q는 높았던 겁니다 그래서 총의료비 지출이 통제가 가능했던 겁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뭘 하는 겁니까 n 의사수를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럼 p하고 q한 이름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n이 증가되면 당연히 총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3000명에서 여러분들 6500명을 증가시키게 되면 50%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겁니다 의료비 지출이 누가 지불할 겁니까 국민들이 지불해야 되죠 미국 사람들이 지불해 줄 겁니까 일본 사람들이 지불해 줄 겁니까 아니죠 한국 사람들이 다 돈을 모아서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수시장은 쪼그라들고 생산계층은 줄어들고 그럼 1인당 생산계층이 지불해야 될 건강보험 지출이 더 늘어나겠죠 1인당 건강보험 지출이 늘어나게 되면 절반은 근로자가 내고 절반은 기업이 내니까 그럼 기업이 생산당가가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 수출한 나라에 생산당가가 계속 높아지는 겁니다 어차피 건강보험 내지 않은 사람들은 관계가 없는 것이고 그게 이 간단한 산수만 봐도 얼마나 우둔한 짓을 하고 있는지 알겠는데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인구수 자체가 줄어드니까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는 사람 숫자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 생각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 안 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나라의 여러분들 신생아 수가 줄고 인구수가 줄어드는 것이 뻔히 다 지금 예상 가능하고 23만 명에서 20만 명이 될지 15만 명이 될지 모르는데 거기에서 여러분들 의과대학 학생들을 뭐죠 65%나 증가시킨다 정신나간 짓인 거죠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식자층들 소위 여러분들 행정고시나 사법고시를 여러분들 하고 관직생활했던 사람들이 본인들 직장생활을 통해서 아무런 공부나 생각하는 훈련들을 전혀 연마할 기회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이리 오느라 저리 오느라만 한 겁니다 이거 이런 반박할 수 있는 사람 나와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 이게 사실이니까 맨 처음 여러분 의료사태를 제가 짓기 시작할 때 이걸 가지고 여러분 짓기 시작한 겁니다 무슨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총 의료비 지출이 급증할 수밖에 없는 짓을 하네 한국 사람들이 봉직이든 개원이든 부지랑이 뛰었구나 그래서 이 체제가 유지됐구나 원가 이름 60 70%를 받고도 병원이 유지가 되고 개원이가 이름 유지가 됐던 겁니다 생각을 좀 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고집만 세우지 말고 완장을 찾다 이런 폼만 잡지 말고 고함치지 말고 차분히 따져보란 말입니다 수가가 낮은데 어떻게 여러분들 이 체제가 총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지 않고 유지가 됐을까 진로 횟수의 여러분들 핵심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 이야기를 노한규 원장이 착하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왜 의과대학 정문을 늘리는 것을 반대하는가 대한민국 사회에 급속한 고령화는 단순히 수명이 늘어났어가 아니고 아이를 낳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저출산율을 인한 요인이 훨씬 큰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낼 사람이 줄어드는 겁니다 무슨 짓을 하더라도 이러면서 역전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당에서 젊은 사람들한테 애 더 낳아라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천지개백이 일어나지 않고서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미 대한민국 의사수 증가율은 oecd에서 가장 높습니다 의사수가 증가하면 의료비가 증가한다는 사실은 이미 연구를 통해 입증됐습니다 연구 안 하더라도 뭡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다 나오는 겁니다 산수만 보더라도 의사수가 늘어나면 이랍니다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것과 통상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지만 의료서비스는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예외적인 시장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의사가 빨리 늘어난 대한민국인데 노인이 늘어난다고 의사를 더 많이 늘리면 그 의료비 대체 누가 부담합니까 공무원들은 평생 여러분들 봉급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이 어떻게 만드는지 별로 고민이 없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은 여러분들 딱 사회현상이 의료든 물가든 간에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저 돈 누가 지불하지 저 돈 누가 지불하지 저 돈을 올리게 되면 누가 여러분들 어떤 현상이 발생하면 그게 그냥 자동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머리가 왜 본인이 돈을 벌기 때문에 본인이 생활비를 좀 충당한 세월을 20 30년 살아왔기 때문에 온몸 전체가 코스다운 비용 억제 고정비 지출 억제 이게 몸에 배여 있지 않습니까 20일이나 25일 하려면 공무원들이 봉급이 언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25일이면 따박따박 돈이 나오니까 돈은 버튼만 늘려면 그래서 여러분들 예산규모를 600조 700조 막 늘려가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그냥 다음에 파산돼 가지고 그냥 응응 울 정도가 돼야 하면 그때 여러분들 재정 지출 구조 조정 해가 또 뭡니까 생 야단 사람 자르고 야단지겠죠 그 의료비 대체 누가 부담합니까 노한규 원장이에요 병원을 경영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의료비 대체 누가 부담합니까 그 의료비 대체 누가 부담할 거냐 이야기죠 의사수를 3천 명에서 5천 명을 늘리게 되면 그 의료비 누가 부담할 거냐 윤석열이가 부담할 거냐 박민수가 부담할 거냐 하다 여러분 나가서 다 연금 받아먹고 탈 건데 어쩌면 나라가 안 되는 쪽으로 젊은 사람들이 살기가 힘든 쪽으로 계속 이렇게 몰고 가는 겁니다 모두 몇 안 되는 젊은이들이 부담해야 됩니다 애가 줄어드는데 여러분 지금 젊은 사람들 분명히 볼 거 아닙니까 내 애가 그냥 노예처럼 살아야 된다는 알 거 아닙니까 노인들 두 명당 한 명을 부양하는 노예가 된다 내가 전공의도 노예를 했는데 내 새끼를 노예를 시켜 안 낳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경제적 부담 때문에 개론도 안 하고 아이도 낳지 않은 젊은이들인데 과연 나라가 유지되겠습니까 제정신입니까 이것이 제가 의대 증언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뭡니까 본격적으로 다루겠다고 생각하는 판단 기준이 바로 이거지 않습니까 당신들 정신이 있냐 젊은 사람들이 이래도 살기 힘든데 당신들 뭐하려고 이렇게 이런 짓을 하냐 이 사람들을 애 두 명이 다 부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성에서 돈이 올 겁니까 금성에서 돈이 올 겁니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다들 몰라요 여러분 이 그래프 여러 번 보여줬지 않습니까 이미 20년 전부터 외과는 외래 이름들 내원격수가 계속 줄어들지 않습니까 이게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인구 감소의 효과가 클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의사들의 수입도 계속 줄어드는 겁니다 의사들의 물론 피부과나 미용과나 그런데 쟁쟁한 실력을 가진 사람들은 일부가 여러분들 고소독을 누리겠죠 그러나 대다수의 평균적으로 환자 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나마 가장 오랫동안 여러분들 지탱했던 내과도 10년 전부터 환자 수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이제 갈수록 가소가가 될 겁니다 이런 거 보여드리면 아니 내가 의사들 수입에 왜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사 수가 양산이 되게 되면 그걸 당신이 지불해야 되지 않냐 남이 아니고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분이 개원이 갔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낮은 숫가, 책임, 병원 유지하려면 정말 힘듭니다 의료보험이 시행되기 이전에 중거집단에 해당하는 의사들이 고소득자다는 것은 환상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개인 사업자를 해봤기 때문에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단박에 뭐죠 가슴 저 깊숙이까지 다 섬에 드는 겁니다 책임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은 매달 수입과 지출을 맞추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전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여러분들 책임으로 이런 밥을 먹었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 매출을 맞추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고단한 일을 이분이 제가 볼 때는 개원이가 맞을 겁니다 개원이께서 하고 있는 이야기인 겁니다 개원이가 하시는 이야기고 부산에서 내과 개원이라는 30년 하시는 김원장님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20년 전부터 계속해서 여러분들 내원 환자 수가 줄어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말에 여러분들 문을 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 중에도 반나절 정도 쉰다는 거 아닙니까 얘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그 어려운 과정을 다 통과해 가지고 전임위가 되신 분입니다 여성분이십니다 너무나 이런 적나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찬반이 나누시겠지만 의사들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사시키려고 하다가 해가 망신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자살도 빈번하고 과정과정이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숙과 체계로 모든 부분을 통제하고 보통 의사는 수입이 많지 않습니다 조금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늘 혼자이고 허허벌판에서 인생길을 찾아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 여성은 20년 가까이 의로 현장에서 세상사에 하나도 관심 없이 고통스러운 의사의 길만 추구하는데 제 친구들은 대학 4년을 졸업하고 결혼하고 요즘은 넘친 국가지원을 받아서 아이를 키우고 집도 불려나가고 이루어서 손에 쥐는 것이 많습니다 이제 저는 전임일을 마무리하고 독립준비를 하는데 전세자금 대출 80%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뭐 모아놓은 돈이 뭐가 있겠습니까 항상 박봉이었을 테니까 여기 이제 도영님께서 한국은 인구가 줄여서 주식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주식을 하면 안 되겠죠 주식시장도 어마어마하게 타격을 주겠죠 다른 나라 주식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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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